아 이거부터 몸좀 풀겠습니다 어이가 없네 말그대로 진짜 어이가 없어요 2000XX년 한글모음 어이가 사라졌다 어이가 없다 아 오늘도 활 기억찬 아치음 미음 이음 이라고 읽어야 돼요? 이거를? 어? 뭐야 왜 왜 어랑이가 사라졌어 라고 읽습니다 이렇게 읽겠습니다 그럴게요 어랑이가 없으면 안되는데 이거는 마왕이 어랑이를 훔쳐간거야 마왕성으로 가야겠다 이거 맞죠? 고만써 고만써 이미 진짜 아 여기도 다 이렇게 써놨네 님들 근데 이거 눈에 불 켜고 한번 잘 보세요 분명히 제작자가 실수했을거야 안에 들어갈 안에 들어갈 시간이 없다 맵 만드는게 귀찮은게 아니다 분명히 어랑이 쓴거 있거든 아 눈두각으로 잘 보세요 가볼까 좋았어 연장 마왕성이 도착했다 그만 연장하세요 마왕 기다려라 내가 간다 아이씨 이게 긍나 긍나 까다롭네 저장은 왜 안되는거야 아 설마 아 아 아 설마 깻잎몸 깻잎몸 아니 깻잎몸 아니네 다행이다 깻잎몸인줄 알았어 솔직히 저장이 없는데 깻잎몸을 시킨다니까 말이 안되는거거든 랄프 사막 갑자기 랄프의 몸에서 빛이 나기 시작했다 랄프는 슬라임으로 부활했다 랄프는 슬라임으로 부활했다 어이가 없다 왜 슬라임으로 부활해? 왜? 몰라 일단 한번 가보자 잡고 올라간다 뭐 뭐지? 아 뭐지구나 저거 뒤로 왔네요 마왕 너를 죽이러 왔다 나의 함정들을 뚫고다니 대단하군 어 마왕은 어랑이가 있나봐요? 마왕이 어랑이를 잘 쓰는걸 보니까 마왕이 범인이 범인 맞네 전생했더니 슬라임이었던 권에 대한 죽어라 나와라 부하들 마왕임을 지켜야한다 슬라임 이거 마왕만 어랑이 가지고 있고 마왕의 부하들은 어랑이가 없어요 참 나쁜몸이네 마왕 지 혼자서 어랑이만 먹었네 마왕 지 혼자서 어랑이만 먹었네 공격해라 슬라임들 죽어라 죽어라 이겼는데? 아까 그냥 죽였으면 됐는데 죽여야 건데? 끝났어 적 흔한 용사의 출현 적 흔한 용사의 출현 랄프 슬라임 잠깐만 용사가 적이야? 용사가 적이라고? 왜? 안 되는데요? 어린이가 없어 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나 죽네 랄프 랄프 두 번 사망 아 랄프가 두 번 죽었다는 거구나 나 죽었나? 나 죽었나? 어? 워랑이가 써지고 있어 마왕이 죽은 거 같애 근데 나도 죽었네? 죽어버렸다 죽어버렸다 그 오른쪽이 쟤 뭐냐? 저거? 이건 뭐야? 나 죽었다 읍õ읍 요거는 뭔데? 어? 왜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아니 빠져나왔당 들어가지 말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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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무슨 빨려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빨려들어간게 아니었네요 천국으로 가는 물인가보다 잠깐만 여기가 천국이 아니었다는거에요? 그럼 이 물은 뭐하는 물이지? 뭐야 갈수있는 길이 여기 말고는 없거든요 뛸까? 얘 아리오 잠깐만 뭐지? 궁금해 30분후 맵제목 샘플랩이네요 왼쪽 상단에 보세요 맵제목 샘플랩이었던거 봤어요? GG 끝 끝 진짜 끝났네 제목이랑 너무 걸맞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끝 지금 끝